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. 안양시가 이달부터 산후조리비와 청년기본소득 등의 정책수당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.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점포 등 일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.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 바랍니다. 2019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 대회가 지난 13일 하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날 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하군공원에서 집결해 세월교까지 약 4.1km 코스를 따라 걸으며 포근해진 봄날을 만끽했습니다.